퍽퍽퍽 두드려만 주면 기밀, 잡퀴를 순식간에 싹! 나이 들어 보이는 잔주롬도 순식간에! 거뭇거뭇 칙칙한 피부도 금방 화사하게! 미친 커버력! 엘루자이 에센스 커버 쿠션! 글쎄요, 다들 묻네요.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 도대체 뭐한 거냐, 나가면 다들 물어봐요. 커버가 싹 대면서 당기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전에 쓰던 것보다 커버가 훨씬 잘되면서 번들거리거나 끈적이는 게 전혀 없어요.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죠? 건조, 당김, 노! 고노축 포버스 에센스가 듬뿍! 온종일 촉촉하게! 마르지 않는 수분감으로 속부터 차오르는 윤반 피부! 1분이면 화장 끝! 하루 종일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지속력까지! 게다가 따로 선크림 바를 필요 없는 최강의 자외선 차단에 위배, 주름, 상승 기능성까지 하나로! 커버력이 압도적인 2017년 최신상! 그야말로 미친 커버력! 지금 톱스타가 광고하는 초고가 제품과 비교해도 자신 있습니다. 지금 장안의 화질! 바로 그 아이템! 2017년 최신상 쿠션! 1층 커버력! 엘루자이 에센스 커버 쿠션! 보통의 12g이 아닌 15g 대용량이라 훨씬 오래 쓰는 돈품 하나에 리필 하나 더! 게다가 오늘 돈품을 공째로 하나 더! 여기에 지금 주문하시면 고급 마스크팩까지 20장이나 더! 총 23종 세트가! 시중가라면 6만 원대, 7만 원대! 미치 못할 기저가 2만 9천 9백 원에! 잠깐! 두 세트를 구입하시면 마스크팩 10장을 추가로! 무려 50장이나! 써보시고! 지금 쓰시는 제품과 비교해 조금이라도 만족 못하신다면! 즉시 보내주세요! 100% 다 환불해 드리니까! 아무 부담 없이 빨리 전화주세요! 정말 커버력이 압도적입니다. 자, 어느 정도냐? 저도 피부 좋다는 말 많이 듣는데요. 여기 이렇게 지워보면 기미, 잡티 뭐 울글불긋하고요. 보이시죠? 이런 고민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요. 펜슬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묻히셔서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몇 번만 왔다 갔다 해주시면 이렇게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아까 그렇게 만든 기미, 잡티, 붉은 게 다 어디 갔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완벽하게 커버가 되죠. 정말 촉촉하고 심지어 어려 보이지 않으세요? 번들거리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은은하게! 보통 커버력이 좋으면 왜 당기고 건조하진 않을까 걱정되시죠? 절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보습 성분이 어머! 이 성분이 촉촉하게 내 피부에 착 감싸주니까 하루 종일 화장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기술력이에요. 이거 하나면 화장 끝! 너무 편합니다. 커버력 확인! 이렇게 거무칙칙한 메트리알도 한 두 가지 가려지는 미친 커버력으로! 기미, 잡티도 싹! 블랙헤드도 싹! 눈가에 찬주름도 싹! 입가에 팔자주름도 싹! 보기 싫은 건버석도 티 안 나게 싹! 칙칙한 곳! 불긋불긋한 곳도! 각종같이! 단 몇 초 만에 완전 새 얼굴로! 오늘은 세상에 본품 하나를 통째로 더! 와! 커버 쿠션을 무려 3개나 드리고요. 끝이 아닙니다. 고급 마스크팩을 20장이나! 이거 천 원씩만 쳐도 이것만 2만 원인데 커버 쿠션 3개를 다 받아가시는 가격이 단 2만 9천 9백 원! 말이 되나요? 정말 미친 가격입니다.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일반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한 혁신적 커버 쿠션! 영양 가득 차연의 마카 뿌리! 로열 젤리 초철물! 베타클루칸 피아로 론산 함유로! 결정의 탄력감과 보습감! SPF 50에! PA 2콜도 아닌 트리플로! 확실한 자외선 차단에! 미배! 주름 개선까지 하나로 끝! 고릉춤! 고보습 에센스가 온종일 촉촉하게! 당김없이 피부 속 보습까지 한 번의 해결! 고급 초밀도! 탄력 퍼프! 리퀴드 타입의 뛰어난 밀착력으로 가볍게 발리고 하루 종일 유지되는 지속력까지! 땀과 모래도 송글송글 잘 지워지지 않아 운동할 때도 오케이! 수정 화장도 순식간에 자연스럽게! 외출에서도 톡톡 두드려만 치면 오케이! 너무나 편이합니다! 지금 쓰시는 제품과 비교해보세요! 커버력이 뛰어나 감촉같이 가려지고 묻어남도 없어 깔끔하고 끈적임 없이 보송에 더욱 좋고! 번들거림 없이 자연스러운 융관까지! 요즘 쿠션이 대세라고 난리던데 이 엘로자이 쿠션이 이렇게 좋은 줄 정말 몰랐어요! 전 건조하면 정말 못 찾거든요! 이건 하루 종일 촉촉하고 화장이 밀리질 않아요! 대뜸 할머니 그러는데 기분이 상하더라고! 근데 이거 바르고는 할머니 소리 안 들어요! 지금 장안의 화제! 바로 그 아이템! 콕스타 광고 제품에 손색없는 고급 성분! 천문학적 모델 유대식! 그 혜택을 기적의 구성과 가격으로 돌려드립니다! 커버 쿠션을 무려 3개나 들리는 찬스! 여기에 고급 마스크팩까지 20장이나 더! 미치 못할 기적값 2만 9천 9백원에! 잠깐! 두 세트를 구입하시면 마스크팩 10장을 추가로 무려 50장이나! 압도적인 커버력! 이렇게 까만 잡티도 싹! 감촉같이! 기믹 잡티도 싹! 블랙헤드도 싹! 이마, 눈가, 입가에 찬주름도! 보기 싫은 텀버섯도! 티 안나게 싹! 칙칙한 곳! 붉긋붉긋한 곳도 감촉같이! 단 몇 초 만에 완전 새 얼굴로! 보습, 미백, 주름까지! 이거 하나로 끝! 탁월한 커버력으로! 칙칙한 피부를 환사하게! 극강의 보습력으로! 당김없이 촉촉하게! 정말 좋아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싹 커버가 되니까 너무 좋아요! 주름도 가려지고 기미, 검버섯까지 싹 가려줘서 너무 좋아요! 미친 커버력이! 극강의 보습력!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까지 하나로! 바를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쿠션! CGMP 인증시설에서 만든 명품 커버 쿠션! 10대부터 70대까지! 3대가 모두 열광하는 커버 쿠션! 한 번 구입으로 온 가족이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구성! 고급스런 케이스! 선물용으로도 오케이! 보통의 12g이 아닌 15g 해용량이라 훨씬 오래 쓰는 본품 하나에 리필 하나 더! 게다가 오늘 본품을 국제로 하나 더! 여기에 지금 주문하시면 고급 마스크팩까지 20장이나 더! 총 23종 세트가! 시중가라면 6만 원대, 7만 원대! 미치 못할 기저가! 2만 9,900원에! 잠깐! 두 세트를 구입하시면 마스크팩 10장을 추가로! 무려 50장이나! 써보시고 지금 쓰시는 제품과 비교해 조금이라도 만족 못하신다면 즉시 보내주세요! 100% 다 환불해드리니까 아무 부담 없이 빨리 전화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